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이따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또 참 안타깝습니다. 선거가 장악되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텐데 이런 아주 엄혹한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언론은 아예 기사를 다루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을 위해서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조차도 딸막딸막 그리고 입장을 밝히는데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소신이 뚜렷한 홍준표 의원도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만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젊은 날 자유주의 사상을 나라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함께 이를 도모했던 훌륭한 동료나 선배학자들도 모두 다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만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들 나라가 골로 가더라도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에 위혜가 되지 않으면 입을 다물 생각인 모양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현재처럼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에서 선거운동만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황을 오판해도 너무 오판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 의원들이 모두 다 선관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나라에서 앞으로 공정한 선거가 거의 불가능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회 연임 좌절과 선관위 간부들의 집단 반발의 점에서 국내 각 신문들은 모두 다 관건 선거 금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월 20일자 조선일보 사슬은 선관위의 공무원들 문의 초유 집단 반발 관건 선거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관건 선거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니고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부정 선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조선일보조차도 사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습니다. 정말 조선일보조차도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원장 권명세 다선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정권 연장에만 현안이 된 문재인 정권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포기하고 조혜주 알바길을 통해서 또다시 관건 선거를 획책했습니다. 이런 꼼수에도 대선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2,900여 명의 선관위 공무원 전원에 단체 저항에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현재 노정이 선관위원장의 친녀 그런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맨재부를 준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었습니다. 노정이 선관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 중에 8명이 친녀 성냥 인사입니다. 단 한 명도 야당 추천 위원 마저 민주당에 반대로 지금 공백인 상태입니다. 조혜주 의원은 2019년 임명 당시부터 문재인 캠프 탁보 출신으로서 보원인사 논란의 일자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김의철 KBS 사장 임명 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총 야당 패싱하고 모든 것을 30여 명 정도를 야당을 패싱해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권영세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0년 만에 선관위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집단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또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로운 내각을 적각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44일 이후에 국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사상 유례가 힘든 정도의 평파적 관건 선거의 획재 기도를 정권교체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선대위의 그런 선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주장입니다. 대표자동의 선대위원장조차도 관건 선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뿐 대선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비상적인 문제에서만 지적하고 또 그렇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힘도 비겁했고 윤석열 후보의 캠프, 선대위도 비겁함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에서 앞으로 패배하면 자신들의 비겁함이 큰 역할을 했음을 그렇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권영세 선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민경욱 거의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다시 관건 선거,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 인식이 한 발자국 더 나가지 않으면 이번 선거 또한 집니다. 바로 부정 선거가 핵심이었습니다.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의 주장입니다. 민경욱 의원의 지적을 읽고 한 분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장시정님입니다. 권영세 의원님. 관건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입니다. 박하율님은 국짐당은 4.15 부정 선거의 일도 삥긋하지 않다가 3.8, 3.9 대선 부정 선거 왈과불구하는 것은 더 무엇을 뜻합니까? 4.15 총선에서 활용되었던 방법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진일보한 그런 방법들이 3.9 대선의 사전투표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국민의힘 차원에서 4.15 총선 시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 대신에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본권과 참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당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성명서나 노력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 언론, 식자들의 비겁함으로 대한민국이 혹독한 비용을 치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당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 하나 발신할 수 없는 아주 한심하고 비겁한 그런 제1야당 국회의원들을 둔가닥에 백성들은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하지 않을지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도무지 저는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인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혹자는 언모론, 언모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20대부터 학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통계적인 그런 변칙들 그리고 도저히 자연적인 그런 선거 결과에서 나타날 수 없는 숫자의 특성들 그리고 재검 표장에서 예상한대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이상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 이런 아주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어쩌면 식자청들이 그렇게 침묵하고 언론들이 침묵하고 그렇게 대법관들이 그렇게 비겁하게 재검표에 판결을 미루면서 그렇게 뭉개할 수 있을까 더욱더 충격한 것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책문을 모두 다 팽개치고 선거에 대해서 그토록 입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도 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회에 불의와 이런 부분이 차고 넘치는지 정말 기독교 신자들이 1천만 명이 육박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으로 처박아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 얼마나 참담하게 후손들과 당대의 사람들에게 끼칠지는 너무나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뭉개는 것을 보면 정말 참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사전투표에서는 엄청난 부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표를 구하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대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